흠... 그러니까...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라 넌 누구냐? 원래 난 네 송이들은 딱 질색이야 흐흐흠... 흐흐흐...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희들의 느낌이 꽤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 뭐랄까? 그래... 마치 함께 전쟁을 누벌온 옛 동료의 느낌 같달까 그런데... 그 녀석들...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갔지 뭐야 그러니 애송이들, 너희 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절대 죽지 말라고 절대로 그랑사가